사람들이 살고 투자하고 싶은 곳에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주목하는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GTX, 노후주택재정비, 자연인프라, 편리한 상업시설입니다. 요즘에는 이 넷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하지만 만약 한 개의 지역이 이 트렌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분명 비싸겠죠? 하지만 이곳은 왜 매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강남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GTX가 연결되면 유일한 약점이었던 강남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곧 저평가를 끝내고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살면서도 행복하고 팔 때는 더 행복할 곳을 골라야 합니다. 바로 이곳처럼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분석하고 고양시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고양시도 약점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고양시의 네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기재하며 성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부선 호남선 중심의 국토성장 정책으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 소외. 둘째, 일자리 부족에 따른 베드타운 현상 심화. 셋째, 벽양구 일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성장 제한. 넷째, 첨단선업이 취약하여 낮은 자족기능 및 이로 인한 경기 남부권 대비 낮은 지역 내 총생산. 저도 지금까지 꽤 다양한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봐왔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도시는 처음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우패라는 말이 있죠?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고양시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도 분명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양시는 어떤 개발 계획으로 이 한계점을 극복해 나갈까요? 지금부터 고양시의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고양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지형 위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형이 곧 개발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북한산과 흥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동부 지역은 새벽산맥에서 갈라져 광주산맥의 여맥이 넓게 자리잡고 있고 남서부는 완만한 넓은 평야지대로 뒤로는 북한산을 두고 앞에는 한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배산임수 명당입니다. 이처럼 한강에 인접하여 비옥한 평화가 잘 형성되어 땅의 질이 매우 좋습니다. 덕분에 일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고향화해단지를 가지고 있고 또 고향국제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할 정도로 화해상업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정동, 화전동 등 유독 꽃화자를 단 지명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한단을 수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서울과 거리까지 가까워서 조선시대부터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땅입니다. 고향시가 옛날부터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입지란 증거는 고향시 덕양고 용도동에 있는 서호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호릉은 동구릉에 이어 두 번째 큰 조선왕실의 왕릉군으로 사적 제198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참고로 서호릉은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고향시가 명당이 아니었다면 감히 고향시에 왕릉군을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고향시는 외로는 파주, 왼쪽으로는 김포, 오른쪽으로는 서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시의 인접도시 중에 우리가 흔히 놓치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주와 강북구입니다. 고향시는 북쪽으로 양주와 꽤 많은 면적이 맞닿아 있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의정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주, 의정부, 강북구와는 교류가 적은 편입니다. 바로 북한산이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고향시의 경제 권역은 서울과 김포 쪽을 바라보는 가로 방향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도시 구조 이처럼 서울과 가깝고 시영이 좋은 고향시는 1990년대 1길 일산신도시로 선정됩니다. 천던도시를 테마로 기획된 분당과 다르게 일산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아닌 프리미엄 전원도시를 테마로 저밀도로 기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산 정발산에는 미국의 베블리스 같은 전원주택단지가 멋지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산이 저밀도로 개발된 이유는 일산이 통일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래에 북한과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면 일산에 남북한 사람이 함께 모이게 될 것을 대비해서 저밀도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일산역이 실제 수요보다 크게 지어진 것도 미래의 혹시물을 북한과의 교육을 감안하여 크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산신도시의 개발 방향은 도시 중심에 있는 정발산을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스카이라인과 전원주택타운을 만들고 호수공원과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지 바로 앞에는 일산의 자랑 호수공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산의 공원 녹지 비율은 24%로 분당의 20%에 비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5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녹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자연 인프라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의 현대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웨스턴돔, 라페스타 등 대형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90년대에 기획한 것이 믿겨지지 않는 세련된 도시구조입니다. 고양시는 크게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산서구와 일산동구, 그리고 덕양구입니다.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아시다시피 일산신도시로 개발되었으나 덕양구는 그린벨트가 많아 성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덕양구는 북한산으로 가로막혀서 일산과는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는 의외로 미개발지가 많습니다. 일산서구 서편과 일산동구 한강병과 북쪽에 꽤 많은 농지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신도시에 아직도 이렇게 미개발지가 많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일산은 정말 땅도 넓고 잠재력도 큰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잠재력이 큰 고양시는 공간구조가 어떻게 개혁되어 있을까요? 고양시는 2도심, 3부도심, 7지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심은 당연히 일산과 화정입니다. 3부도심은 삼송, 대곡, 탄현입니다. 7지역 중심은 대화, 식사, 장항, 원당, 덕은, 관산, 고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역시 두 개의 도심 거점이겠죠? 가장 중요한 두 도심을 이어보면 역시 가로축으로 연결되면서 화주에서 서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자유로와 GTX-A 도선과 인건된 라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도심은 광역교통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호선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된 삼송 부도심, 경혜중앙선과 파주와 연결고리를 감안한 탄현 부도심, 마지막으로 GTX-A 도선의 정차역이자 3호선, 경혜중앙선 환승이 가능한 대곡 부도심입니다. 이런 도시구조는 고양시의 성장축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고양시는 한 개의 주 성장축과 여섯 개의 부 성장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주 성장축은 자유로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장축을 도심 혹은 부도심 거점과 연계하여 만드는 데 반해 고양시의 성장축은 자유로 그 자체입니다. 역시 자유로는 고양시의 생명줄이자 대동맥입니다. 주 성장축 하나로 고양시의 모든 산업 거점이 연결됩니다. 바로 미래혁신기술존과 킨텍스, 할리월드, 대국역세권, 자동차 클러스터, 더군 미디어별입니다. 때문에 다른 도시는 보통 주 성장축을 두세 개로 만드는 데 반해 일산은 정말 한 개의 주 성장축에 올인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 성장축은 여섯 개나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 성장축은 하나입니다. 바로 도심 거점 두 개와 부도심 거점 두 개를 지나는 축입니다. 네, 바로 GTX 3호선, 경외중앙선이 모두 연관된 광역교통망 축입니다. 이 축은 부도심 탄연 거점에서 시작해서 도심 거점 일산, 부도심 거점 대구, 다시 도심 거점 화정을 지나 서울로 연결됩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 성장축은 여기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고양시의 도시구조와 성장축은 북한산이라는 지형적인 한계 때문에 자유로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횡축으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을 이해했으니 각 생활권별로 세부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서 고양시의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디가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세부 생활권 개발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생활권을 크게 일산 생활권과 덕양 생활권으로 나누고 일산 생활권은 동서로 덕양 생활권은 남북으로 나눠서 총 4개의 생활권을 만들었습니다. 생활권은 4개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생활권은 바로 일산 서부권과 일산 동북권, 덕양 남북권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유로 중심의 주 성장축과 광역철도망 중심의 부성장축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인구의 대부분도 이 3개의 생활권에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생활권은 어떤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일산 서부권입니다. 일산 서부권의 중요한 개발 계획은 일산 서부의 킨텍스, GTX, 미래혁신기술전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양시의 문제점 중 하나가 첨단 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자급자족이 어려운 점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일산 서부권에서 반드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산 서부 생활권 지도를 보면 대부분의 일자리 호재들이 GTX-A, 킨텍스역 인근에 집중 계획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부권의 개발축은 두 가지입니다. GTX 중앙로축과 파주은정에서 이어지는 탄연 라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은 이 두 개의 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고양시는 이 교첩점에 지역행정 업무 중심지와 GTX, 킨텍스를 활용한 국제 업무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만약 일산 서부권에서 내지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는 대화동을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화동은 일산의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GTX와 킨텍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가 떠오르면서 최근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산 백병원, 종합운동장, 현대백화점, 호텔, 아쿠아리움, 실내수영장 등 대규모 택지가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 모두 대화동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화동에는 아직도 미개발지가 많아서 정말 큰 단제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혹시 내 집 마련할 지역으로 대화동을 생각하신다면 킨텍스 주변의 8개 단지와 서쪽의 대화마을, 그리고 대화역 주변의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리뷰는 예전에 제가 분석해놓은 영상을 오른쪽에 띄워두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일산 동북권입니다. 일산 동북권은 일산 서부권에서 이어지는 주 발전축, 자유로축과 정발산역과 마두역을 가로지르는 3호선 라인과 중앙로 중심으로 생활권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산 동북권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생활권과 법조타운입니다. 먼저 문화생활권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장소는 호수공원, 라페스타, 한류월드입니다. 법조타운은 마두역 인근의 사법연수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동북권을 대표하는 지역은 마두동과 장항동입니다. 먼저 마두동과 장항동은 일산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호수공원과 정발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고 수준의 자연 인프라를 가진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이사이에 작은 공원들이 촘촘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로 빽빽하게 차지하는 이런 여유로움이 일산을 대표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두동과 장항동은 풍부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아람누리문화센터와 국립암센터, 롯데백화점, 명문 백석구,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그리고 법조타운이 있습니다. 만약 마두동, 장항동에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마두동을 대표하는 백마마을과 강춘마을, 그리고 장항동의 호수마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덕양남북권입니다. 사실 덕양구의 인지도는 1기 신도시로 집중투자된 일산 신도시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지형탑도 있는데 위협한 평야지대인 일산과 다르게 덕양구는 언덕이 가파르고 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지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덕양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기어 많은 일반구입니다. 덕양구의 인구는 23년 기준 49만 명입니다. 이는 일산 동구 29만 명과 일산 서구 28만 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고향 창문 3기 신도시까지 개발이 끝나면 덕양구의 인구는 6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2030 기본계획 기준 덕양남북권은 주요 생활권 중에 가장 많은 인구배분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덕양구의 장점은 일산 신도시 대비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gtx a도선이 교통되면 3호선 경외중앙선 서해선에 이어 4개의 철도가 대공역을 지나게 됩니다. 북서부 철도 교통이 대공역으로 집중됨에 따라 고향시의 관문이자 경기권 교통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덕양남북권의 발전축 역시 자유로 주발전축과 gtx 그리고 서해선으로 김포로 이어지는 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덕양남북권의 주요 일자리인 자동차 클러스터 덕은 미디어밸리 대국역세권 지구 역시 발전축 라인을 따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이 많아서 개발에 제한이 많지만 반대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3년 3기 신도시까지 개발이 끝나면 분명 지금과 다른 천지개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고향시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장 잠재력이 큰 덕양남북권도 눈여겨볼 만하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매력을 가진 고향시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의 베드타운으로 오랫동안 때를 기다려온 고향시가 이제 GTX-A와 함께 비상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자연인프라와 서울과 가까운 거리 그리고 편리한 생활 편의시설과 학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고향시를 눈여겨보시면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일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언제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